하늘로야! 하늘로야! 혹시 저번주에 석대우 목사님께서 숙제 체크하셨습니까? 숙제 다 하셨었죠? 제가 초반에 못 들어와서 잘 확인을 못했는데 내가 좀 짝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 로마서 세 번째 시간 바울과 복음 외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게 다입니다 방금 읽으셨던 이 한 문장이 오늘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 문장에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과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결국 이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소극적으로 했는지 적극적으로 했는지 목숨을 내놓고 했는지 그러한 자세가 이 단어, 이 문장에 숨어져 있으며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이 짧은 한 문장에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그 갖는 자세가 무엇인지와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뭐죠?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간다면 복음은 곧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말이 좀 흐려지시는 것 같은데 복음 딱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고 예수징이가 돼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운 로마 교회를 내가 방문하기를 거듭 말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쉬우니까 다시 말해지만 이 로마사라는 글로서 보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이 복음을 대하는 나머지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긍정이 많았을까요? 부정이 많았을까요? 압도적으로 부정이 많았겠죠 왜냐? 바로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받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꺼려하는 것 지금도 안 받는 것처럼 그야말로 버려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과 이방인들에게는 어땠냐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이잖아요 헬라 철학이 얼마나 그 사람들 스스로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고상한 철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 복음은 너무 무지한 거예요 야, 이 논리적도 안 되고 야, 뭐 너가 하는 거 하나 없이 예수 하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이렇게 미련한 학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땠느냐 나는 결코 부끄러웠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밑에 작은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주는 신비한 능력 때문에 그럼 예수님 믿음은 산다 이 말을 바울이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굳게 믿었던 것이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냥 정리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받는 능력이 복음에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떠한 그 사단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그 누가 오더라도 이 복음 하나면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권력이 주어지면 눈앞에 보이는 게 있을까요? 여기에 삼성 이사나 예를 들어 삼성 이사나 삼성 간부급 계시다면 눈앞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게 있을까요? 정말 이 사람이 조그마한 권력을 하나만 쥐고 있어도 떳떳하고 당당하잖아요 사도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정말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그냥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념하는 그야말로 그러한 자세를 보여줬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쥐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신비한 능력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봤을 때 핵심적인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2번에 오직 의인을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 중 1번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만들어주는 복음의 능력 이 처음 믿음으로서 산다라는 걸 깨달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중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 오늘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물론 그 전에도 바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이 시대가 많이 지나고 나서 확실하게 그것을 교리로 세운 사람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럼 마틴 루터는 왜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했냐면요 자신은 하나님의 의의가 항상 고민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의의는 항상 자기가 생각할 때는 공의밖에 없습니다 아, 죄를 지면 심판받는다 근데 나 자신을 항상 둘러보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제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내 자신을 뜯어보고 내가 아무리 이 무릎으로 계단을 기고 고행을 해도 그 마음에 내가 정말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때의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 믿음으로서 구원받는구나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딱 깨달았을 순간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 하나님의 의의는 단순히 이 믿지 않는 자 이 불택자는 심판이지만 택자에게는 사랑이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아, 택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바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천국의 보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 편에서 덧붙이시는 그 의로 마이미야마 살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 믿음이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이 좀 어렵죠 믿음, 믿음으로는 오직 산다라는 그 말과 같이 믿음으로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의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제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예배 안 드리고 제 마음대로 놀러다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음대로 나쁜 짓 하고 다녀도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은 믿음으로서 구원받게 한 자를 또 믿음으로 이르게 해서 성화의 길로 인도하고 끝내는 믿음으로서 성화의 단계를 이르게 하는 그야말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서 마지막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의인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믿음이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계속 지금 저는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의 요체가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살 수 있는 것 이 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인은 곧 우리에게 사랑이고 그 사랑의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서 사는 능력을 가진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바울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랑함이 있었고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이 되겠으며 그 의인으로 하여금 믿음이 믿음의 처음부터 믿음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르기 하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바울은 헬라인이든 아무리 고학력을 지닌 헬라인이든 아무리 저 높은 율법주의자든 아무리 낮은 지나가는 거지든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부끄럼 없이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내가 식사를 했는데 너무 맛있는 맛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맛집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나만 꽁꽁 갖고 계십니까 난 이거 나만 가야지 아무도 안 안 줘서 그렇게 사시면 좀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내 주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맛집 진짜 맛있어 한번 가봐 너 혹시 거기 갈 일 있으면 꼭 가봐 내가 뭐 약을 먹었는데 보약을 한 치즈에 먹었는데 20대로 돌아간 것 같이 겨우 막 힘이 넘칩니다 그럼 나만 알고 있다가 나만 그 힘을 누리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족들에게 막 손수 지워주면서까지 좋은 것을 말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여러분들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이 옆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자랑함이 있으시는 모든 구역자님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용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OX 1번부터 3번까지인데 바울은 겉으로만 그런 말을 했을 뿐 실제로 부끄러워했습니까 아니죠 헬라이는 복음을 미련한 것 맞죠 유대인들의 복음을 무넘하는 것이라고 꺼리끼며 방해했다 맞고 바울은 누구든지 당당하게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당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습니다 2번 1번 어떻습니까 놀라운 능력 맞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입니까 맞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맞고 그 능력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통합니까 아니죠 믿는 자 그 능력은 유식한 자들만 얻는 겁니까 아니죠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맞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맞죠 참 표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는 자 그 믿음을 말하고 그 오직으로 모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것 3번 보겠습니다 1번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준 능력 맞죠 2번 믿음을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능력 맞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 맞고 투명인간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걸 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하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토론과 적용해서 오늘날 어떤 경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저도 노방전도 가끔 나가면 사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긍정적이 많습니까 부정적이 많을까요 부정적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상처받는 걸 원치 않는 인간의 본성상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에 확신을 굳게 갖고 그 좋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한번 토론해 보십시오 2번 보시면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배우고 확실하게 거해야 하는데 지금보다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답정러라고 혹시 아십니까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라는 뜻이거든요 자 구역장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려면 뭘 해야겠습니까 다시 구역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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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려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역 모임에 힘을 써야겠죠 네 아주 쉽습니다 구역 모임에 힘 쓰셔서 더 많은 것을 같이 공유하시고 교제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누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공예회에 참석하시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밑에 있는 기도 제목 함께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벽이 나의IL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정